세계로 비상하는 인재들의 날개 세한대학교 2016학년도 정시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정시모집기간은 12월 24일 목요일부터 12월 30일 수요일까지이며 UAE 진학사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교 방문을 통하여 원서접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6학년도 정시모집인원은 181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15.2%에 해당하며 가군, 나군으로 모집합니다. 또한 정원외로 수시모집 미충원인원의 인원수만큼 선발하게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세부지원자격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으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원 내 가군에서는 소방행정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정보물류학과, 복지경영학과, 작업치료학과, 기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생활체육학과에서 수능 70%와 학생부 30%를 반영하며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정보호학과, 융합보안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의 경우는 정원 내 수시모집 미충원인원 만큼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충원합니다. 실기 100%를 선발하는 학과로는 해양레저학과, 실용음악학과, 디자인학과, 방송영화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공간문화컨텐츠학과, 전통연의학과가 있습니다. 해양레저학과와 태권도학과는 수능 30%, 학생부 7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정원 내 나군에서는 경찰행정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방제안전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에서 수능 70%, 학생부 30%를 반영합니다. 참고적으로 정원 내 외 해당 모든 모집인원에서 수시모집 미충원된 인원인 해당 인원만큼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충원합니다. 수능 반영방법의 경우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국어, 수학, 영어영역 중 상위 2개 과목을 각각 40%씩 반영하며 탐구영역 2과목을 20% 반영합니다. 영어교육과의 경우 영어영역은 필수이며 국어, 수학영역 중 상위 1개 영역을 반영하며 탐구영역 2과목을 반영합니다. 수학교육과의 경우 수학영역은 필수이며 국어, 영어영역 중 상위 1개 영역을 반영 탐구영역은 2과목을 반영합니다. 참고적으로 B형 선택 시 가산점을 부여하나 취득 총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통적으로 학생부 반영 방법에는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1학년 40%, 2, 3학년 60%의 성적이 적용되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에서 우수한 교과목을 1학년 4과목, 2, 3학년 6과목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산출됩니다. 실기고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각 실기고사는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 부문별로 실기과제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기고사가 포함된 전형에서는 지원자 전체에 대해 실기고사가 진행됩니다. 실기고사는 2016년 1월 7일 목요일에 학과별 지정된 실기고사장에서 실시됩니다. 뮤지컬학과 실기고사의 전공 분야는 뮤지컬 연기, 음악, 댄스로 모든 전공 분야의 공통 실기과제로 연기, 노래, 댄스, 미디음악 중 자유곡 1곡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용음악학과 실기고사는 전공별로 실기과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컬 전공은 자유곡 2곡이며 국내가요 1곡, 외국곡 1곡을 고사진행시 평가하게 됩니다. 재즈피아노, 기아학, CCM 전공은 자유곡 1곡을, 미디 작평곡 전공은 자유곡 1곡 이론 필기시험을, 조율학, 레코딩, 방송연예, 매니지먼트 전공은 이론 필기시험으로 실기고사를 진행합니다. 방송영화학과 실기고사 안내입니다. 방송영화학과의 방송연예, 방송음악, 영화연기, 코미디 전공은 3분 이내 자유연기 또는 지정연기를 소행해야 합니다. 연출, 제작, 예술경영 전공은 이론 필기시험으로 실기고사를 진행합니다. 뮤지컬학과, 실용음악학과, 방송영화학과의 모든 실기곡은 안보로 반복 없이 연주하며 소나타의 경우 재연부 전까지 연주합니다. 또한 연주 중 심사위원이 임의로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반주자가 필요한 경우 반주자를 동반하거나 고사 3일 전까지 학교에 반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악기의 경우 개인이 악기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연예학과 실기고사 안내입니다. 전통연예학과의 전공은 풍물, 무용, 기악, 성악, 무속으로 해당 전공별로 실기고사를 진행합니다. 풍물 전공 중 꽹과리, 설장고, 설북, 소고의 실기연인은 4분 이내로 안증반, 선반 중 선택합니다. 무용 전공 중 전통무용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춤 중 선택하며 전통춤으로 창작 가능합니다. 전통무용 실기과제는 4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기악, 성악, 무속 전공 또한 4분 이내로 진행되며 반주자가 필요한 경우 반주자를 동반 가능하며 반주자가 없을 시 학과에서 대치합니다. 뮤지컬학과, 체력음악학과, 방송영화학과, 전통연예학과 실기고사 실기전형은 전체 지원자 중 전공에 관계없이 성적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디자인학과와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실기고사 안내입니다. 디자인학과는 사고의 전환, 만화, 정밀묘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기고사를 진행합니다.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상황표현, 칸만화로 실기고사를 진행합니다. 공간문화콘텐츠학과와 해양레저학과의 실기고사 안내입니다. 공간문화콘텐츠학과는 석고소묘, 발상과 표현, 정밀묘사, 수채화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기고사를 진행합니다. 해양레저학과의 경우는 서전트점프, 윗몸일으키기, 왕복달리기, 배글력, 좌전골의 높이, 패수, 시간으로 실기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기고사를 응시하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각 실기고사 과목에 주어진 과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기고사 세부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어 정확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로 비상하는 인재들의 날개가 되어줄 우리 세안대학교에서 2016학번 신입생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